나한테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되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괜찮으세요? 어지럽죠? 여기 누우세요 선생님 일단 여기 더러우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? 괜찮아요? 응 남자친구가 40패스 하는 거 도와주고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오늘 집에 다른 여자랑 있더라구요 제가 잘못한 건가 싶고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여자로서 뭐 마실 거라도 사줄까요? 달달한 거 좋아해요? 기다려 커피 한잔 사줄게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 새끼리구만 괜찮아 잊어야지 던져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다시 사귄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망한 거 같고 안되지 자기 인생 포기하면 안되지 더 강인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남자 많아 자기 품어줄 남자 많고 지금 사귀어 있는 남자가 다는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어서 자기한테 메꿔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을 메꿔줄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도 다 지나가래야 다 지나가래 다행이다 10년으로 끝나서 여기서 딱 알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아 시원하게 바닷가 한번 가서 받아보고 기분 풀고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선생님 고생하셨네 고생하셨네 진짜 한 대 지어박지 그랬어요 차라리 저 옆에 스탠드 있으면 그거라도 지어박지 인간의 도리가 있다면 사람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 헌신작 결과버리지 마 계속 이때까지 놓쳤던 내 인연들을 다시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얽매이지 마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이미 뛰었나 봐요 충분히 예뻐 이렇게 예쁘고 그런 거 무슨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똑같은 똑같은 행동을 또 해 본인이 잘못되고 못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본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리 같이 있고 예쁜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존댓게 생각하지 마요 응? 네 감사합니다 응? 썩을 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 그치?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자기를 위해서 비싼 데 가서 먹고 이놈의 분한테 신경 버렸으면 자기를 위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좋은 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네 네 그런 인간 때문에 내 무릎을 넘겨하지 말자 내 자신을 깎아들이지 말자 끝판 인간 때문에 알겠다 파이팅 네 진짜 이거 좀 살아요 감사해요 잘 만든 건데 드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sufρά 시청아 시청자 중고 중고 감사합니다.